미래창조과학부는 활용가치가 높은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DB 활용 교육 및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DB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데이터 관련 최신 기술을 알리고 국가DB를 산업에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성공 사례, 3D 프린팅과 사물 인터넷 등 최신 데이터 관련 기술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최신 국가DB 활용 사례에 대한 전시회도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4일 광주에서 이틀 동안 진행되며 오는 9월에 대전과 대구, 부산에서도 열 계획입니다. 끝으로 오는 9월에 대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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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까지 정상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